야, 눈동수하고 손으로 좀 빨리 찾아야 돼. 야, 두 분이 잡아! 형, 하나밖에 안 남았다, 얘네들. 오빠! 괜찮네, 내가. 아! 간다! 잡아! 한기야. 빨리 와, 오자, 빨리. 알겠습니다. 네. 어디? 여기. 아, 그래? 여기에 지령이 있대요. 아, 그래요? 신청단 기술. 안녕하세요, 런닝몬입니다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어린이 놀이기구 해피피크닉. 어린이 놀이기구. 나도 잘 모르겠어, 봐. 잠깐만, 이거 봐. 그러면... 왜 이렇게 가면서 해? 그게? 좀 어지러워. 아, 그런 거야? 네, 형. 제가 모니터 한 결과 몰려다니면 100% 잡힐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래! 일부러 잡힐게요. 몰려다니면 무조건... 100% 잡혀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떨어지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누가 길 칠하다가... 아니, 무조건 저는 같이 써야지. 헤어져, 헤어져. 파이팅. 정규야, 파이팅! 뭐지? 그냥 아무도 없는데... 없는데가 어딨어. 허진... 야, 모서나. 야, 모서나. 야, 모서나. 깨물해야지, 모서나. 우리 못 찾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. 우리의 사람을 찾아야 될지. 진짜. 야, 우리 진짜 아니야? 진짜. 아, 빠졌어. 아, 빠졌어. 좀 더 시끄러워. 이거는 우리가 달고 다녀야 돼. 그냥 달고 다녀야 돼. 근데 이게 형 쫓기는 일 때문에 그런... 우리 얼마나 벚권도 몰라. 어? 왔어, 아세요? 어디 쓰죠? 아, 상대팀이... 1시간 내에 상대팀 이름부터 다섯 개를 데이시여. 자, 취소 또 신발할게요. 갑시다. 자, 형. 꼭 다룬시다. 황수야, 황수야. 황수야, 황수야. 황수야. 황수야, 황수야. 황수야, 황수야. 야, 근데 이거 밤을 다니까 이렇게 마음은 편안하구만. 좀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. 야, 너 이거 밤을... 밤을 쓰면 들어갔지? 산빨인다. 산빨인다. 떳떳하게 다녀보고 싶었어요. 어, 진짜 우리... 상담원인다. 상담원인다. 어느 순간, 밤수야. 네. 어느 순간 너하고 나하고 쭉 찢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해. 안 돼고. 너는 내가 어디에서 모인다고 찍어버렸잖아. 아, 안 돼. 으 와우 미쳐먹어